여보 오늘은 주식 투자자라면 인피니티 투자자분의 박세익 전무님이라고 많이 알 거야. 왜냐하면 각종 증권 유튜브 방송에서 나와서 시장에 대한 상황 그 다음에 투자자의 자세 그리고 특정 섹터의 어떤 그 섹터가 유망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었거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박세익 전무님의 포트폴리오는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게. 지금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전무님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상장 종목에 총 9개 종목이 있는데 상위 4개 종목이 포트폴리오의 80%를 차지해. 그 중에서 1등이 SK바이오팜 39% 두번째가 피롭틱스 18% APS 홀딩스가 12% 현대 오토웨버가 11% 그 비중에 따른 수익률을 보면 SK바이오팜이 117% 피롭틱스가 43% APS 홀딩스가 23% 현대 오토웨버가 221% 근데 여기 보면 SK바이오팜 하고 카카오게임즈는 이게 기관이 물량을 배정 받아서 IPO 할 때 기관이 물량을 배정 받아서 들어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박세익 전부가 가지고 있는 평당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어쨌든 그 다음 그러면 이 각 종목에 대해서 수익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한번 보면 SK바이오팜이 이게 지금 그 9개 종목이 수익난 금액을 비중 크기대로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 SK바이오팜이 10억, 현대 오토웨버가 5억 5천6백, 피롭틱스가 1억 7천, 카카오게임즈가 1억 1천8백, 삼성물산 1억 1천6백, APS 홀딩스가 5천9백만원, 케이시택이 5천100만원, 윈팩이 1천8백만원 이런 식으로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SK바이오팜, 현대 오토웨버, 피롭틱스, 카카오게임즈, 삼성물산이 거의 수익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 있지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 도대체 그러면 평당가가 얼마고 수량이 얼마고 매수충액이 총 얼마인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매수 비중별로 내가 종목을 정리를 해봤거든 첫 번째 PNK 피부암 임상연구 이거는 비중이 1%야 평당가가 18,300원 수량은 1,580주 수익률은 19% 평가액은 560만 9천원을 지금 이익을 내고 있어 윈팩 평당가 1,480원 수량 5만주 이거는 비중이 3% KC텍 16,600원 비중 4% 카카오게임즈 24,000원 평당가가 24,000원이야 수량이 5,500주 비중은 5% 카카오게임즈는 아까 얘기했듯이 IPO 할 때 참여해서 배정받은 단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싼 거야 지금은 거의 한 47,600원 정도 하거든 한 100% 정도 수익이 났지 삼성물산 우우피 평당가 64,100원 2,000주 비중 6% 현대 오토웨버 평당가 3만 1,450원 수량은 8,000주 비중은 11% 이거 수익률 최고조가 221% 그 다음 비중이 높은 게 APS 홀딩스 12% 평당가 6,450원 수량 4만 5,97주 현재가 7,910원 이거는 수익률이 23%밖에 안 돼 필옵틱스 비중이 18% 평당가가 9,380원 수량은 4만 2,273주 그래서 이것도 수익률이 43% 가장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39%짜리 SK바이오팟 평당가 8만 550원 현재가 거의 17만 5,000원 수익률 117% 그래서 지금 이 상장주식 영업보고서에 나온 거 보면 총 22억 어치를 매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9월달에 매수를 한 게 아니고 영업보고서에 보니까 3월달에도 이 종목들은 가지고 있었더라고 근데 PNK 피부 임상연구랑 윈팩이던가가 9월달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 전해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평균 지금 수익률을 내보니까 96% 현재 기준 평가금액이 43억 그래서 평가액이 수익금액이 21억 정도 되는 거야 나보다 수익률이 낫지 여보 그러니까 내가 셀트리온 50만원 가면은 날 어떻게 부르기로 했지? 구루강 알겠지? 어쨌든 이런 거를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장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되게 공부하기가 좋잖아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PNK 피부 임상연구라는 종목이 있고 윈팩이라는 종목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종목은 APS 홀딩스와 필옵틱스야 이거는 내가 좀 종목을 더 공부를 해본 다음에 우리가 셀트리온에서 수익을 확정하면 좀 관심있게 보다가 적당한 가격대가 오면 매수를 할 생각이야 알겠지? 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